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 이틀 정도 제가 라이브 개인사정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못했다 보니까 정말 한 몇 달 만에 라이브를 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엘솜 쇼핑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엘솜의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정말 신나는 동시동시 춤이 절로 나오는 금요일 엘솜에서 준비한 상품 시라쿠스 뉴욕 화이트 기본 화이트 제품 오늘 세트 상품 단품 그리고 키스인 단품까지 이렇게 라이브 올려놨으니까요. 알림 받기 쿠폰 설정 하셔야죠. 버벅거립니다. 오랜만에 하면 안 돼요. 네. 선택이 아닌 필수인 엘솜의 알림 받기 꼭 지참을 하셔서 할인도 받으시면서 엘솜에서 준비한 라이브 이렇게 딱 보실 어떤 제품 방송 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세팅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라이브 특가입니다. 뉴욕 화이트가 몇 제품이 정말 몇 개의 인기 제품이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품절이었다가 지금 다 입고가 됐고 세트 상품도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특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브런치 아침에 드실 수 있는 구성으로 이렇게 살짝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양손 수프볼이죠. 뉴욕의 자랑. 누룽지면 누룽지 스프면 스프 시리얼이면 시리얼 여기 간단한 견과류 같은 거 아니면 아침에 챙겨야 되시는 영양제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예쁜 트레이에 기분 좋게 아침 시작해보시라고 이렇게 살짝 DP를 해봤는데요. 양손 수프볼은 정말 너무너무 쓰면 쓸수록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레미킨 소스볼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여기 귀여운 소스볼. 이것도 제가 다품 자세히 조금 이따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릇이라는 것이 정말 오프라인 가게에 가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컬러도 보고 하지 않는 한은 받았을 때의 느낌과 사진의 느낌이 너무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드리고자 저희가 또 이렇게 근접 카메라로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욕 시라쿠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특히 엘솜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욕과 킹스인, 시라쿠스 뉴욕, 시라쿠스 뉴욕 킹스인 제품은 본사 정품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새 엘솜만의 감성 뿜뿜한 세트 구성을 구매해주시고 만족하신다는 후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후기 쫙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선 엘솜에서 준비한 세트 상품 쫙 소개를 해드리고 단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라쿠스 뉴욕 1인 식기 세트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거 설 때 굉장히 주문 많았던 제품인데 내머세 산다라는 정말 기똥찬 이름으로 밥공기 하나, 양손 스프볼 16cm 하나, 뉴욕 원형 접시 16cm 하나, 레미킨 방금 보여드렸던 귀여운 소스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1인상 차림이라도 정말 멋스럽게 차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트위그 뉴욕의 베이지 색상 식탁 매트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식탁 매트 위에 깔끔하게 차려진 1상 차림. 정말 기대되지 않으실까요? 거기에다가 샌들 우드로 제작이 된 트위그 뉴욕의 우드 젓가락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젓가락이 10가지 컬러인데 색상은 랜덤입니다. 최대한 정말 예쁜 컬러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내머세 산다 세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2인 식기 세트. 2인 식기 세트이지만 머그까지 포함이 돼서 정말 이 구성 하나면은 미니멀 라이프를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세트예요. 뭐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출도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뭐 나는 그냥 그릇은 밥만 음식만 담으면 된다 하시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공기 2개, 대접이 2개, 16cm, 18cm, 23cm 시라쿠스 뉴욕의 대표 원형 접시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원형 접시를 일컬어서 시라쿠스 뉴욕 원형 접시 안 써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늘 강조드렸고 정말 예뻐요. 저도 실제로 쓰고 있지만 너무너무 예쁜 원형 접시가 하나씩 그리고 양손 스프볼 16cm 하나, 쿠프 15cm라고 찬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 좋은 찬기. 이 구성에 다 들어가는 단품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자 머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때 반찬, 담고 요리, 담고 하는 그런 구성이 정말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성 하나만으로도 정말 식탁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2인 식기세트, A형이라고 해서 총 11피스가 들어가는 구성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 엘솜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4인 식기세트, A형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기가 기본적으로 4인이면 공기 4개, 대접 4개, 접시가 16cm가 4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16cm 원형은 앞접시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그만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디저트 타임, 피자 같은 걸 시켜서 덜어서 드시는 빵 접시로도 정말 활용도 좋아요. 카페에서도 정말 대량으로 주문 주시는 16cm 4개가 들어가 있고 18cm, 23cm는 반찬 담기에도 좋고 요리 담기에도 좋은 원형 접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쿠프 12cm는 기본적인 찬기, 반찬용 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2cm가 2개, 15cm가 하나, 손잡이 타운 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 타운 볼은 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뻐요. 놀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4인 식기세트, B형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혀가 꼬이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B형 18피스인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구성이 알찬 구성이다 보니까 워낙 인기 있는 구성입니다. 공기내게, 대접내게, 원형 접시 16cm가 하나, 그리고 18cm 하나, 23cm가 하나 거기에다 쿠프 12cm가 2개, 15cm가 2개, 양손 스포볼이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손 스포볼은 정말 계란찜 하기에도 좋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아침에 시리얼, 누룽지, 습 간단하게 드실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전자레인지 5분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너무 실용적이에요.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너무 실용적인 양손 스포볼, 그리고 타운 볼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실장 픽 타운 볼, 김실장 러브, 사랑하는 타운 볼 26cm 하나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영 40, 거의 34피스인데 저희가 이 6인 식기 세트에는 식탁 매트 6장을 드리는 이 구성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기 6개, 대접이 6개, 쿠프 12cm가 4개, 15cm가 4개, 16cm, 18cm 접시가 2개씩 그리고 원형 접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긴 또 시라코스 뉴욕 원형 접시 중에 제일 큰 사이즈 26cm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타원 접시 25cm, 29cm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타원 접시는 또 원형 접시하고 다르게... 네, 죄송해요. 타운 볼이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손 스포볼 20cm라고 해서 M 사이즈인데 조금 더 커지는 활용도 좋은 양손 스포볼이 하나 그리고 손잡이 타운 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파스타 볼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파스타 볼은 파스타만 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네, 깊이도 너무너무 좋은 파스타 볼이 2개 들어있는 6인 식기 세트, 이 부분도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후기를 보시면 아마 만족, 만족, 만족 후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단은 시라코스 뉴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키지 블랙으로 깔끔하게 제품 하나하나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렇게 블랙으로 깔끔한 패키지가 하나씩 다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이사하실 때, 깨끗하게 그릇 바꾸실 때도 박스 패키지에 하나씩 다 담겨진 제품을 다 받았을 때의 느낌 물론 개봉하고 스티커 떼고 하는 작업은 좀 귀찮으실 수 있지만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만족도 크다라고 엉지척척 해주셨던 부분이 이 패키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라코스 뉴욕 패키지 16cm 원형 접시 패키지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제 뉴욕 제품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뉴욕에서 또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미니볼, 밥공기, 국대접입니다. 사이즈를 좀 비교해보시라고 이렇게 놔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니볼, 밥공기, 국대접이거든요. 미니볼은 정말로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굉장히 미니미니하지만 이게 정말 실용성 있는 이유가 아이들 밥공기 사이즈로 딱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거 막걸리 콜콜콜 따라가지고 요새 수제 막걸리 키트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막걸리 키트로 사요. 막걸리 키트로 탁 홈메이드. 막걸리 한 잔 탁 하시기에도 좋은 미니볼. 이 지름이 거의 9.5cm이긴 합니다. 외경 뭐 그냥 자를 대고 9.5cm를 보면 작지 않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뉴욕 자체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약간 도톰한 두께 그리고 조금 묵직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이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미니볼 전체적으로 9.5cm이긴 하지만 외경. 그러니까 이 두께를 빼다 보면 거의 요 안쪽에 음식이 당기는 부분은 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담아보세요. 적다 작다 요런 느낌. 느끼지 못하실도록 양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 막 소스 만들 때도 쓰고 쌈장 같은 거 청양고추 송송 마늘 넣고 깨, 참기름 넣어서 삭 비벼서 그냥 이대로 상위에 올려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미니볼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요렇게 보여드렸고 밥공기 디자인은 미니볼 밥공기, 면기, 국대접은 요렇게 동일하게 안쪽으로 쏙 들어간 디자인이기도 하고 손에 쏙 잡히는 요 느낌. 하아 깔끔하죠. 제가 지금 장갑이 완전 화이트색인데 그릇은 약간 크리미한 느낌.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음식은 뭘 음식을 담아내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요런 분들도 정말 많이 애용하시는 그릇이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지금 집에 온 그릇을 뉴욕으로 교체를 했을 만큼 내구성 강하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5분 사용 가능하죠. 아이들이 쓰다가 잘못 떨어뜨려도 금세 깨지거나 하지 않는 튼튼함이 저는 또 데일리 식기로 강추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밥공기 10.5cm지만 미니볼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약간 0.5mm 정도의 두께 때문에 어? 작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음식은 220g 1인분 물론 밥을 저처럼 많이 드시는 분은 뭐 두 번 정도 덜어서 드시면 되죠. 한 번 딱 식사를 끝내고 나시면 오, 밥이 부족하다는 느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밥공기 굉장히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깔끔하기도 한데 일단은 예쁩니다. 그래서 진짜 밥공기만으로도 분위기 업하실 수 있도록 예쁘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도톰하니 깔끔하죠. 뒷부분 살짝 보여드려야 되죠. 요렇게 시라쿠스 정품 마크 확인이 가능하시고 뭐 이제는 뭐 두 말하면 입이 아프다. 정품 마크 확인 한번 싹 해주세요. 그리고 밥공기가 요랬다. 그러면 국대접도 보셔야죠. 식탁에 깔끔하게 놓여진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릇 바꾸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밥공기 국대접만 바꿔도 식탁이 진짜 깔끔하죠. 물론 반찬을 담는 접시든 요런 뭐 보리든 요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연출해보시고 밥그릇 국대접만 바꿔도 식탁이 진짜 깔끔해집니다. 그거는 써보신 분들이 이미 후기로 많이 남겨주신 부분이에요. 국대접은 13cm 지름이기도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도톰한 두께 기분 좋은 묵직함 때문에 뉴욕 사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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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겹쳐진 부분 요런 부분들이 진짜 수납할 때 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싹 겹쳐놨을 때 모양조차도 예뻐요. 밥공기 국대접 요렇게 쏙 들어가는 요 느낌. 요런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유광 도자기입니다. 스크래치 강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요렇게 밥공기 국대접 요 느낌으로 이용해보시라고 깔끔하게 미니볼 밥공기 국대접 하나씩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식기 세트 구매하시고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요런 경우에 이제 밥공기 국대접은 알림받기 딱 해놓으셨다가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드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요렇게 방송 놓치지 않으시고 알림받기 하셨다가 단품으로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까 그 라인으로 요렇게 면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딱 보기에도 푸짐하죠? 푸짐해요. 이번 설 때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던 디자인은 옆으로 요렇게 쏙 들어가는 깔끔한 요광 도자기에 사이즈가 일단 무려 지름이 18cm입니다. 거기에다 두둠한 두께 0.5mm나 되는 두께에다가 높이가 거의 10cm에 가까워서 타끈한 우동 한 그릇 담아서 호로록 드시기에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날이 요새 며칠은 계속 봄날이었지만 오늘 아침엔 또 춥더라고요. 차가 얼 정도로 추운데 따뜻한 우동 한 그릇 손에 다 느껴지는 온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푸짐한 면기입니다. 18cm 지금 와 두께 안쪽까지 깔끔하게 높이가 거의 10cm이다 보니까 푸짐해요. 라면이 2개 정도 다 들어가요. 두 분이서 밥 비벼드실 때 나물 묻힐 때 너무너무 좋은 요렇게 보시면 진짜 사이즈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식탁에 푸짐한 면기 딱 나왔어요. 푸짐한 면기 어우 죄송해요. 푸짐한 면기 정말 무심하죠? 요렇게 놓고 보셔도 사이즈가 아까 국대접이랑 좀 비교를 해 봐 드릴게요. 와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푸푸푸푸 대접도 작은 편이 아닌데 여기다 대니까 아주 미니미니 볼이 되었네요. 면기입니다. 아 정말 디자인적인 요소도 요소지만 사이즈가 일단 넉넉해서 어떤 그릇으로 이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진짜 요 뒷부분 정품 마크 깔끔하게 가능하시고 요거는 정품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스티커가 총 3장이 붙어있는데 이제 그 반드시 붙어있어야 되는 모델이나 뭐 이런 수입 관련해서 그런 스티커들이 3개 정도 붙어있어요. 떼시기에도 정말 무난한 스티커 3가지 붙어있습니다. 면기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사이즈 진짜 넉넉하다. 그리고 그 찬기라고 해서 세트 구성에 저희가 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쿠푸입니다. 쿠푸 요 쿠푸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단품으로 굉장히 구매 많이 해주고 계신 사이즈 비교를 일단 좀 해 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cm 쿠푸 요거는 15cm 쿠푸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반찬 하나 담기에 아니면 샤인머스켓으로 따진다면 보통 샤인머스켓이 한 5달 정도면 꽉 차는 사이즈에 젓갈류, 김치류, 짠 반찬류 같은 거 하나씩 담기에 너무 좋고 콤밥 하실 때도 밥그릇,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한두 개만 있어도 밥 맛있게 드시잖아요. 반찬 하나 딱 담기에 너무너무 좋은 쿠푸 12cm입니다. 여기 지금 프레임 자체가 한 1cm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히뚜루맞도록 반찬 담기 할 때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손바닥 사이즈 정도이기 때문에 앞접시로는 조금 작다. 많이 작다. 그러나 아이들이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조금 덜어서 먹기에는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소스 같은 거, 쌈장 같은 거 아니면 뭐 명란 젓갈 같은 거 있잖아요. 젓갈. 명란 젓갈이 아니고 젓갈류 조금 담아서 식사하실 때 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 그리고 반면에 쿠푸 15cm는 국물 앞접시로도 손색이 없고 요 아이는 저는 요거트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거, 1인분 미니 샐러드 같은 거 딱 담기에 너무 좋아요. 프레임 자체가 11.5cm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12cm랑 비교 굉장히 요렇게 12cm, 15cm입니다. 프레임 자체 두께도 두꺼워질 뿐더러 요렇게 높이도 굉장히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운탕 같은 거 덜어서 드실 때도 좋고 1인 샐러드도 좋고 요거트 볼로도 좋고 활용하시기에는 15cm 추천드립니다. 쿠푸 12cm, 15cm 진짜 잘 쓰여지게 너무너무 활용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광고도 요렇게 놓고 깔끔하게 연출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원형접시입니다. 원형접시. 지금 제가 16cm, 18cm, 23cm, 26cm 요렇게 여러 장 정말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겹쳐놔봤는데요. 어떠세요? 깔끔함의 대명사. 원형접시 16cm가 앞접시로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이 시라쿠스 뉴욕 접시 한 번 봐주세요. 도톰한 두께 여기에다 쿠키를 담아둬 빵을 담아둬 떡을 담아둬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게 연출이 되는 게 요 가장자리 1cm 정도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전체 크림 화이트 바탕의 깔끔함이기도 합니다. 16cm 앞접시로든 빵접시로든 카페에서든 댁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16cm. 이것도 진짜 품절이 자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정말 하나 사실 거 두 개 사시고 두 개 사실 거 세 개 사시고 가족 수대로 구매하셔서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한 접시가 16cm 접시거든요. 그거 못지않게 18cm 접시도 진짜 활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사이즈는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안 나지만 요렇게 놓고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좀 제법 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18cm는 약간 요렇게 높이가 2cm 정도로 안쪽으로 쏙 들어가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때문에 음식을 담아도 확실히 더 많이 담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16cm 완전 플랫한 접시는 물론 그 나름의 연출하기에 따라서 예쁘게 연출이 되지만 한식이든 약간 자박자박 국물 있는 요리 담기에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깊이감이 때문에 18cm 조금 더 활용 가능하시도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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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한번 해봐드릴게요. 16cm 빵 접시, 디저트 접시, 앞 접시 18cm는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때 요리 하나 정도 담기에도 좋고 많은 반찬 3가지 정도 다 덜어서 담기에도 좋고 진짜 활용도 좋은 언양 접시 늘 말씀드리지만 요 기분 좋은 묵직함에다가 요 두께 두께 한번 봐주세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포쉐린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 전에도 이렇게 세팅하다가 그릇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강하다. 데일리 식기로 강추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8cm, 16cm 요렇게 비교해봐드렸고 23cm부터는 이제 디너 접시 요리 담기에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한 접시 오리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죠. 요렇게 밥, 고기, 샐러드 약간 정말 레스토랑 분위기 그대로 연출 가능하시도록 넉넉한 사이즈 23cm 디너 접시 프레임도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저희도 요렇게 요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세요. 요렇게 놓기만 해도 깔끔해요. 과일 깎아서 담을 때도 좋고 요리, 파전, 김치전 담기에도 좋고 뭐 배달 음식이면 어떻습니까? 예쁘게 DP 해서 맛있게 먹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연출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23cm 디너 접시입니다. 뒷부분도 요렇게 깔끔해요. 뭐 시라쿠스 다양한 라인이 있지만 또 엘솜에서 이렇게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인기가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제품의 실제 사용 후기들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렇게 뒷면에 정품 스티커 2개 그리고 앞면에 정품 스티커 하나 요렇게 붙어있거든요. 총 3장인데 잘 떼지니까요. 제품 확인하시고 스티커 떼서 설거지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위뚜루마뚜루 잘 써지는 것 같습니다. 26cm 원형 소개해드릴게요. 26cm는 프레임도 거의 2cm에 가깝게 프레임도 두꺼워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이즈 좋아요. 4인 구성에서 26cm 원형 접시 같은 경우에는 족발로 따지면 특대 사이즈도 푸짐하게 당길 정도로 파전도 큼지막한 거 당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댁에서 프라이팬이 거의 20cm에서 23cm 쓴다고 생각하시면 파전하나 거뜬하게 올라가는 사이즈 거기에다가 뭐 이제 3월 이사철이 되면 손님 접대하실 일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큰 원형 접시는 한두 개만 구비하셔도 메인 요리 담기에 너무 좋습니다. 26cm 원형 요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4가지 접시 사이즈 요렇게 올려진 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사이즈별로 16cm, 18cm, 23cm, 26cm로 원형 접시 사이즈별로 하나씩만 구매하셔도 오늘 라이브 특가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식탁이 연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원형 접시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그 다음이 이제 또 원형 접시 다음에 유명한 게 타원 접시잖아요. 타원 접시 타원 접시는 원형 접시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네 두 가지 사이즈입니다. 두 가지 사이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타원 접시 24cm 25cm라고 박스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저 실측을 하면 24cm 정도거든요. 프레임 요렇게 1cm 정도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폭이 지금 이 폭이 거의 20cm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쭉하기만 한 타원 접시 물론 예뻐요. 예쁘게 연출이 되지만 그만큼 음식이 깔끔하게 담기기 때문에 조금 더 요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해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타원 접시 요 도톰한 두께 정말 쓰면 쓸수록 이 두께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24cm 타원 접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깔끔하게 그리고 29cm 29cm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시죠. 요렇게 보면 프레임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 너비도 거의 3cm 정도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그 레스토랑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폭닭 같은 거 꽉 채워서 큰 사이즈로 담기에도 좋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살짝 보여드린 레미킹 같은 거 살짝 요렇게 올려가지고 레스토랑 분위기 내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요렇게 깔끔하게 진짜 소스볼 하나랑 레이어드 하셔도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뭐 고기 볶은 거 뭐 요리 빵 과일을 담더라도 좀 넉넉한 사이즈의 접시는 한두 개쯤 구비를 해 놓으시면 급하게 손님 상 차려야 될 때도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저는 특히나 한 번씩 주말에 레스토랑 분위기 한번 요렇게 아이들한테 짠 내주는데 접시가 정말 한 몫을 합니다. 물론 예쁜 커트러리, 상차림 이런 것들이 완벽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접시에 요리 하나 담았다고 아이들이 감동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24셋 타임 접시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깔끔해요.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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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손 수프볼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저희 세트 구성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네 들어가 있는 양손 수프볼 뉴욕에서 많은 분들이 요거는 세트로 구매하셨다가 단품으로 제 구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뱃살 때문에 네 어깨가 자꾸 뱃살이 나와가지고 네 요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디자인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양손 수프볼도 살짝 지금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입고가 됐는데 양손 수프볼 요게 전체 길이가 16cm예요. 손잡이부터 손잡이까지가 16cm인데 안쪽에 음식 담기는 부분은 한 13cm가 좀 안 되는 그 사이즈다 보니까 뭐 한 분이서 드시는 양의 국물요리 아니면은 계란찜 하시기에 딱 좋아요. 저는 아침 진짜 반찬 너무너무 먹을 거 없을 때 계란 두 개 확 풀어가지고 렌즈에 금방 돌려내거든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요거는 시리얼도 말아서 먹고 국물도 먹지만 뭐 특히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샐러드 같은 것도 요런데 담아내면 분위기가 정말 다르답니다. 스프용이긴 하지만 스프볼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스프만 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양손스프볼. 요거는 M 사이즈. 전체 길이가 20cm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음식이 담기는 내경이라고 하죠. 요건 13cm 정도로 우동 한 그릇을 담기에는 국물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갈비찜 같은 거 덜어서 드시거나 된장찌개 같은 거 덜어서 드시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하단이 약간 조금 거슬거슬하게 무광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오븐 사용을 용이하도록 열 전도율을 높이면서 오븐 같은 거 뜨거운 거 넣고 빼고 하실 때 미끄럽지 않도록 여기 부분은 무광처리 되어 있는 게 정상제품이에요. 요게 가슬가슬한 정품 마크 있는 쪽은 또 유광처리 이 M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 반짝거리는 그 부분에 비해서 바짝 말라 있는 듯한 무광으로 요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요런 열 원의 오븐이나 요런 것들 써봤더니 이 따뜻함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양손 스프볼입니다. M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사이즈별로 하나씩만 구비를 하셔도 진짜 예쁘게 요렇게 딱 겹쳐진 모습도 너무 예쁘죠. 양손 스프볼 S 사이즈 M 사이즈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 사각 접시 뉴욕의 사각 접시 진짜 샌드위치 네 조각 좀 거뜬하게 들어가고 저는 요것도 라인이 약간 요렇게 단화한 느낌이 들어서 나물 같은 거 세 종류 딱 담기에도 좋아요. 파김치 갓김치 생선구이 길쭉길쭉 길쭉하게 담아서 연출하기에도 좋고 요런 거는 아까 요렇게 소스볼 살짝 얹어서 감자튀김 올리고 케찹 올리고 해서 연출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생선구이 같은 거 한 조각 올려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사각 접시 요 부분이 14cm 정도예요. 하지만 요렇게 라인이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깔끔하게 연출이 되죠. 사각 접시 요게 26cm 길이고 폭은 14cm 정도로 진짜 탁 생선 한 마리 얹어놓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각 접시 뒷부분도 깔끔하게 요렇게 소개를 해봐도 네. 그리고 손잡이 타움볼이죠. 손잡이 타움볼 예쁘죠. 진짜 예쁘죠. 그라탕 용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타원 형태의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타움볼 양손 타움볼 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도 넉넉한 거의 14cm에 가까운 넉넉함에다가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오븐스파게티 해서 치즈 쫙 올려서 오븐 사악 돌려내기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의 요리가 그대로 연출이 되는 저는 여기 뽀글이 라면 뽀글이 자주 해 먹고 짜장라면 그것도 해가지고 계란 딱 얹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한 음식이지만 요리가 되는 그런 느낌의 그릇이라고 강추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대로 요 부분도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양손수 부분처럼 요 부분도 가슬가슬하게 가슬가슬하게 요런 느낌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또 반짝반짝 거리죠. 유광 그리고 하단은 무광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요 부분 간혹 요런 부분들이 어? 불량 아닌가요?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거는 생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피놀 피놀 피놀이라는 거를 메우기 위한 정상 제품이라는 거 도자기 제작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광입니다. 반짝반짝이지 않는 무광 처리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음식 양이 제법 담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일단 요렇게 손에 올려놨을 때도 딱 넉넉한 사이즈 양손 타운 볼 손잡이 타운 볼 25cm 요것도 한동안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입고가 됐어요. 사이즈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담기는 부분은 반짝반짝 유광 반짝반짝 유광 하단 부분은 오븐 사용 용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광 처리 요렇게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한 손잡이 타운 볼 25cm였습니다. 요거는 진짜 갖고 계시면 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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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과일 담기에도 예뻐요. 샤인머스켓 같은 거 담아 보세요. 이 자체가 정말 깔끔한 크림 베이지라서 딸기 샤인머스켓 저도 실제로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연출돼요. 그것만으로도 그릇이 해야 될 역할은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어요. 타운 볼입니다. 김실장 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워킹맘이기도 하고 반찬 예쁘게 다 세팅하고 밥 넣고 국 넣고 하면 좋지만 보통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한 그릇 요리 카레 잡채 덮밥 덮밥으로 많이 먹어요. 설거지도 귀찮을 뿐더러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쁘게 먹자 주의이기 때문에 볶음밥 올리고 짜장 소스 살짝 해가지고 그렇게만 내줘도 애들이 진짜 엄마 요리한다고 고생했어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물론 그런 눈빛으로 봐주는 마법 같은 타운 볼입니다. 26cm 길이에다가 요 부분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타운 볼은 식구 수대로 갖고 계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그릇이기도 해요. 일단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일단 모양이 예쁩니다. 샐러드면 샐러드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아니면 볶음밥이면 볶음밥 야채 뭐 뭐가 있나 잡채 갈비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베트남식을 가리지 않고 코 이용하시기에 적극 추천드리는 타운 볼 26cm 짜리 요렇게 깔끔하게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26cm 소개를 해봐 드렸어요. 파스타볼 파스타볼 네 저희 그 식기 세트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25cm 사이즈가 일단 제법 큰 편이고 이 패키지 박스도 굉장히 크고 두툼한 정도의 파스타볼입니다. 여기 지금 3.5cm의 프레임이 쫙 둘러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음식이 당기는 부분은 18cm 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나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이가 높이가 아주 그냥 아구찜을 한 바가지 넣어도 양이 제법 들어가고 저는 이게 두꺼운 프레임 덕분에 국물이 살짝 있는 닭볶음탕 얹어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파스타볼은 오색나물 탁 넣고 계란 육회 계란 탁 해가지고 비빔밥 1인 상찬임 하셨을 때 너무 근사하게 연출이 되는 양식기라고 해서 양식만 담을 수 있다. 양식만 어울린다. 이거는 뭐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한식요리 담아놨을 때 또 기똥차게 너무너무 찰떡처럼 잘 연출이 돼요. 파스타볼이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우와 정말 이 파스타볼이 거의 한 600g 이상이거든요. 어? 600g? 돼지고기 한근 돼지고기 한근 600g인가요? 하여튼 무겁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쓰면 쓸수록 이 무게감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시라쿠스 뉴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게감 있는 그릇이 내구성도 아우 죄송합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사내 방송으로 인해서 잠깐 음소거 중이었습니다. 쟤네 지금 방송 틀어놓고 뭐하나 말도 안하고 잠깐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파스타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용도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후회 안하실 파스타볼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뭐 시라쿠스 뉴욕은 뭐 다양하게 머그 부터 잔도 있지만 고전에 요거 잠깐 소개를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삼구 세트입니다. 정말 엘솜에서 기똥차게 판매가 된 요 시라쿠스 네미킨 소사이즈 작은 사이즈 3개에다가 우드트레이까지 포함이 된 네미킨 삼구 세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셔도 느낌이 굉장히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우면서 정말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하신데요. 저는 이걸 특히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소스볼 소금 쌈장 간장 와사비 뭐 이런 걸로 같이 세팅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견과류 같은 거 맥주 한 잔 간단하게 하실 때 마른 안주 같은 거 담아내시기에도 좋은데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각기 아까 큰 접시랑 레이어드 레이어드해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레미킨 소스볼입니다. 요게 하나가 소사이즈 단품으로도 물론 구매가 가능하신 부분인데 요게 지금 아까 양손스프볼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약간 요렇게 이중 부조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고급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소스볼이기도 하고 요게 길이가 8cm 정도 높이가 4cm 정도로 요런 부분까지도 정말 깨알같이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뭐 타원 접시에 소스볼 하나만 요렇게 DP 하셔도 레스토랑이죠. 소스볼은 갖고 계시면 뭐 치킨 드실 때 양념 아니면 무 조금 해가지고 소금 요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손님 상에 요렇게 연출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지금 우드트레이 자체도 굉장히 요렇게 3구 레미킨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카시아 통원목 입니다. 통원목 뒷부분도 손잡이 부분까지 아카시아 통원목으로 제작이 된 트레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가끔 손님 오셨을 때 요렇게 커트러리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DP 할 때도 쓰거든요. 손님 그 네임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커트러리 얹어 놓고 디저트 타임 즐기실 때나 식사하실 때나 뭐 한식 커트러리건 뭐 어떤 커트러리건 요렇게 같이 DP 해서 내놓기도 하고 요거 자체에다가 그냥 레미킨 요렇게 올려놓으면 소스볼로도 활용하기에 너무 좋죠. 간단한 안주 견과류 요런 거 다 담아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트레이면 트레이 소스볼이면 소스볼 간단하게 정말 연출해서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3구 세트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소스볼이 레미킨이 속사이즈하고 대사이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속 그리고 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지름이 조금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10cm 정도 지름에다 높이도 5cm로 조금 더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레미킨도 아까 양손 수프볼이나 손잡이 타움볼이나 요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하단부분이 요렇게 가슬가슬하게 가슬가슬 매트한 느낌 요기가 좀 반짝반짝하다면 여기는 가슬가슬한 느낌 그대로 느끼시는 무광처리 되어있는게 정상제품입니다. 정상제품 무광으로 되어있는 레미킨 소사이즈 그리고 대사이즈 요렇게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정말 깔끔하게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시고 방금 보여드렸던 레미킨 3구 소스볼로도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소스볼은 진짜 큰 접시하고 같이 레이어드 하시거나 따로 그냥 소스볼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레미킨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크리머입니다. 크리머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손잡이 요렇게 동그란 요 부분까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크리머인데요.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 샷 레즐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 예쁘기도 예쁘고 안쪽까지 요렇게 깔끔한 크리마이트 바탕에다가 사이즈도 굉장히 큰 편이고 요것도 스테커블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크리머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쁘죠? 진짜 요렇게 요렇게 딱 연출하셔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오드랑도 진짜 찰떡처럼 어울리는 크리마이트 시라쿠스 뉴욕입니다. 그리고 머그가 있는데 오목머그가 품절이 오목머그 빨리 좀 주세요. 네 요거 일자머그 소개해드릴게요. 300ml 용량입니다. 몸통도 일자 손잡이도 일자 손가락 세개 쏙 들어가는 굉장히 사무실에서든 댁에서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또 그 엘소맨 전동 커피 그라이더가 정말 인기가 미쳤잖아요. 거기에서 커피 드르륵 갈아가지고 그냥 드립퍼 하나 올려서 그냥 바로 그냥 핸드드립해서 드실 수 있는 용도에 굉장히 예쁜 일자머그 시라 보실래요? 일자머그입니다. 깔끔한 300ml 용량 그리고 에스프레소 잔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죠? 100ml 용량이에요. 샷 하나 정도 다 거뜬하게 들어가고 일단은 뭐 사이즈 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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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뭐 뉴욕 화이트의 커피잔은 워낙 기본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정말 질리지 않는 평범하게 생긴 것 같지만 화려한 패턴이 있는 커피잔을 보면은 좀 식상하다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편안해요. 디자인이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신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소스도 굉장히 깔끔하게 요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요거는 또 소스볼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잔으로만 쓰기에는 아까워서 소스볼로. 100ml 용량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카푸치노 잔입니다. 오늘 또 요 카푸치노 EP 세트도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참 저희 라이브 중에 단품은 라이브 중에만 특가 적용 해놓고요. 세트는 오늘 좀 길게 길게 고민해보시라고 세트는 좀 길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단품은 라이브 중에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 잔이에요. 250ml 용량 요거는 EP 세트로도 이번에 그 설날 때 석불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카푸치노 잔이에요. 250ml 용량 뭐 커피면 커피 아니면 뭐 그 차면 차 라떼면 라떼 다양하게 정말 즐기시기에 무난한 느낌의 카푸치노 잔입니다. 깔끔해요. 소스도 컵도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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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에 라떼 잔이거든요. 이 라떼 잔은 320ml 용량이에요. 아까 일자머그 보다 용량이 더 클 정도로 푸짐하게 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라떼 잔 320ml 용량이라서 굉장히 큰 용량 라떼도 넉넉히 커피도 넉넉히 아메리카노도 넉넉히 드시라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라떼 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라떼 잔 에스프레소 잔 카푸치노 잔 사이즈 비교를 이렇게 살짝 해봐드릴게요. 에스프레소 잔 이렇게 사이즈가 좀 비교가 되실까요? 이렇게 이게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이게 라떼인데요. 라떼 잔도 제법 이렇게 커서 카푸치노랑 좀 사이즈가 제법 이렇게 큰 편이에요. 사이즈 사이즈 잔 크기부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잔 이렇게 순으로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뭐 저희 시라쿠스 뉴욕 다품은 라이브 중에만 저희가 할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25종 자체가 정말 다 인기가 있어요. 세트도 세트지만 세트 구매하셨던 고객님들도 밥그릇 고대접은 뭐 추가로 더 구매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원형 접시 같은 경우에는 써보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요렇게 라이브 할 때 정말 좋은 가격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트 구성은 저희가 오늘 좀 길게 할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라쿠스 뉴욕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을 했어요. 그동안 품절이었던 제품이 좀 있어서 오랜만에 방송을 드렸는데요.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톡톡 카카오톡의 엘솜 그리고 엘솜.오피셜 인스타 계정입니다. 인스타로 DM으로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바로 답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엘솜 라이브 시라쿠스 뉴욕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며칠 동안 또 장비 점검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이틀 정도 라이브를 못했는데요. 이제는 뭐 빼먹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신나는 금요일이잖아요. 며칠 되게 따뜻하더니 오늘 아침엔 또 춥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 뉴욕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밥 먹고 얼른 포장해야 돼서 여러분들 고객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엘솜인 김 실장이었고요. 월요일날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